자 첫 스타트도 중요합니다 자 LSK님 가일 유젓인데 바이손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상대들은 또 다 전문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약간 되게 타이트하게 잘 굽는다 우와 역잡기 이런거 안통하지 LSK님한테는 안통해요 역잡기는 잡으러 오는거 역잡기 엄청 잘합니다 저거 LSK님 전매 특허에요 자 로버트님께서 아우님 디벨로퍼님 스파 가수 이승기님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아 좋아 좋아 스타트 좋아 아유 좋아요 1대0 또 디벨로퍼님이 또 뒤에서 딘딘이 버텨주고 있죠 엔트리 잘 짰어요 자 선풍담당 1진 또 우리 디벨로퍼님이 예 그 사랑의 매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끝났어 요거거든 자 아 아 자 그렇죠 가드 데미지로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렇지 됐다 머리차게 그렇지 역시 굿샷 이야 역시 죽인다 와 시원합니다 통쾌해요 우리 디벨로퍼군 자 잘 넘어트렸고 와 잡을라 그랬는데 아 또 잡았고 자 끝까지 걸어봐 아 아 씨 자 연속 3번 자 기명성 명상님 어서오시구요 와 와 야 큰일났다 이거 어어 다행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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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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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좋아요. 자... 좋아요. 좋아요. 자, 9대2! 좋았어! 좋았어! 자, 10대2! 자, 10대2! 반다르래? 서풍이... 서풍도 좀 긴장하네요. 어... 저기서 중소라고만 달했어야 되는데... 좋아. 그렇지. 요거 잘 맞더라, 너. 자, 10대2! 자, 10대2! 자, 10대2! 왔어. 왔어. 그렇지. 이번엔 그거 안했지. 그렇지! 좋아! 왜 이 친구가 서풍이 가만히 있었냐면은... 제가 나이킹이... 제가 나이킹을 했잖아요. 나이킹을 하니까... 또 요번에도 나이키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데... 그거를 여개웅에서 그냥 끝까지 들어가서 잡았어요. 이 친구가 가만히 있음... 자, 10대2! 3대2! 3대2! 4대3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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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3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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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얘 뭐야? 실수했는데... 아, 미안... 또록이 생겼어요. 자 약선으로 이 친구도 어쩌다 진짜 한 너무 오랜만에 오는 기회라 놓쳤네요 이번에 기회가 한번 왔는데 좋아 자 12대2 좋아 됐어 자 일단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렇지 안되지 선풍각은 충전 다하고 있었어 좋아 딱 기다렸죠 장풍 쏘는거 야 어어 아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었어 좋아 자 아 나이스 굿샷 자 아 그래도 좋습니다 자 3대3 경기 상대방은 abc 석풍 샤우스레 아 나이스 굿샷 좋아요 좋습니다 아 자 14대3 한점만 더 내면은 이제 자리바꿈이 있어요 우리가 EP로 갑니다 어 조심해야돼 어어 이런거 조심해야돼 아 아 아 와 구석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바이솈도 그러고 가일도 그러고 되게 또 잘잡아요 바이손을 어우 좋아 아 w타이밍 기가 막혔고 자리 바꾸고 바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아 lsk님 바이손 쎄다 쎄 자 제가 들어가서 자리바꿈을 해줄게요 lsk님 나오시고 서풍 담당 일진 우리 또 디벨로퍼님 뒤에서 지금 사랑의 매를 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 좋아 지금 당황스러울거야 lbc 야 이거 뭐냐 이거 에너지 다 달았네 이거 큰일났다 약간 요런 그래도 어 안전하게 해야죠 괜히 스턴 걸리면은 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하게 아 끝까지 걸어와서 좋아 16대3 좋습니다 가일만 하셨기 때문에 스타일을 모를겁니다 어 그러면은 또 난감해요 그래서 더 당황하는걸수도 있어요 저 친구들 자 이것도 뛰어넘으려고 했고 살짝 걸어와서 뛰어넘었으면은 또 뛰어넘을 수 있었죠 자 하이브로 쇼게임 어서와요 자 괜찮아 바이손은 그렇지 아우 약간 무조 어차피 에너지 하나도 없어도 충분히 역전 가능해 근데 이 에너지로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서풍이 읽었구요 자 16대4 좋아 12점차 서풍과 ABC를 상대로 이런 점수차를 내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샤오스렌은 아무래도 저는 할만해요 샤오스렌은 장기 에프기 때문에 근데 LSK님하고 디벨로퍼님이 샤오스렌의 그 장기 에프 상대하는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지각한 놈 누구야 어제 숙제하는 놈 누구야 오늘 싸웠던 놈 누구야 이러면서 사랑의 매를 들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바로 체벌 들어갑니다 야 정신교육 받았구요 서풍 자 아 요거 회심에 승용권 한번 날렸는데 저 중반을 기다리고 자 어차피 한번만 잡아뜨리면 돼요 어 오 나이스 그렇지 요거 하면 돼 그렇죠 역으로 뛸까봐 그렇지 승용권 이번엔 그렇지 야 야 대박이다 진짜 한번 잡아뜨리면은 박구요 이러시면서도 또 로드티 형님께서는 한국 선수들을 다 챙겨주십니다 각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아 나이스 또 이겼고 좋아 18 대 4 좋습니다 자 ABC ABC도 결코 우리 디벨로퍼님은 만나면 요런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하는거 봤는데 그쵸 과감하게 승용권을 못때려 지금 예 지금 다 위축됐어 보니까 하하하하 아 위축됐어 자 지금 뭐 못합니다 지금 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지금 점프도 피하지도 못하고 자 마지막에는 심리까지 할게 승용밖에 없었다는걸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아 한번 더 자 한번 더 던지구요 그렇지 와 발사함 너무 좋았고 그렇지 승용 한번 더 그렇지 이제는 장풍도 못 피하고 아우 자 거의 다 이겼어요 나이스 좋아 19 대 4 지금 우리 우리 디벨로퍼님 지금 한바퀴 돌렸죠 19 대 4 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나요 아니라 아 우리가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하세요 자 다시 어 어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저 큰 승용에 어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다시 자 요번에 그렇지 와 대박 와 하하 야 보셨나요 지금 이거를 역전했어 와 짱이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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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 아 할말이 없네요 할말이 진짜 자 형님들 어떠신가요 진짜 뭐 긴장하지 않습니까 대박이지 않나요 자 우리 디벨로퍼님의 그렇지 셋 넷 머리차기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20 대 4 아 이거 뭔일인가요 오늘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좋아 갑자기 걸어가서 또 큰 발 걸고 아 저거를 또 빨아들이네 그렇지 자 큰 발 거는 타이밍에 일부러 점프를 쪘어요 지금 디벨로퍼님 그렇지 또 와서 걸고 좋아요 자 할 거 없죠 샤오스렌 나이스 자 강승종 한번에 끝날 수 있고 자 괜찮아요 시간 충분하다 됐다 10초면 돼 이겨 아 자 그래도 순간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자 21 대 4 와 지금 17점 차이예요 오 오 자 그래도 한방 잘 노리면 됩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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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하 오 오 아 아이구야 약간 늦었다 약간 자 좋아 한 대 툭툭 한 대 더 야 이번엔 또 깜깜하게 잡고 야 진짜 스타일이 어 잠깐만 아 다행이다 이거 장포만 했으면 트톤이었는데 어 어휴 큰일날뻔야 살짝 위기가 왔었고 자 22 대 7 좋아요 큰 전두차로 이기고 있다 이러면은 사람 마음이라는게 조금 방심하게 돼요 막 죽을듯이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점수차가 많이 나면은 예 물론 열심히는 하는데 완전히 엄청 집중해서 까지는 또 안되는 본이 아니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따라잡혀서 역전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이제 나오는데 자 지금 아 승용 빨랐다 상당히 빨랐고 그렇지 또 던지고 자 자 또 던지고 그렇지 이번에 또 승용으로 때리고 아 요번에 서풍 기다렸어? 하 연속 두번 뛰기였는데 이거 당할만 했는데 역잡기 하다가 마지막 한방에 좋습니다 다시 승용권으로 마무리 아 요거 한번 또 놀았는데 그렇지 좋아 자 반대로 잘 쪘고 던지고 자 디벨로퍼님 또 시작 됐나요? 또 던지고 구석에다 막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아 잠깐만 플라스틱은 여기다 버려야지 자 병은 여기다 버리는거지 이러면서 뭐 갖다 버리고 있어요 자 23 대 7 아 아 자 샤오스레 답답하죠 아 이거 떼기잡기도 지금 긴장을 해서 그런가 잘 안되는거 같애 그렇지 걸렸어 좋아 자 다시 역으로 쪄서 강승용으로 자 승용하면 끝 자 나이스 자 24 대 7 좋아 그렇지 구석에다 몰아넣고 그렇지 끝났어 야 큰 발 저 큰 발 함부로 눌렀다간 요렇게 되는거에요 좋습니다 자 지금 선풍각도 함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선풍각도 함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아 우리 디벨로퍼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24 대 7 6 그렇지 역잡기 좋았어 자 25 대 7 5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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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 서풍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아 26대7 자 4점 남았구요 좋아 아이고야 아 나이스 자 27대8 바이슨이 팀전하면은 그래도 점수가 항상 좀 많이 내주고 그리고 가일도 마찬가지 가일도 좀 많이 내주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근데 아까 디벨로퍼님도 캔으로 가일을 되게 잘 잡잖아요 서풍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바이슨이랑 가일 잡기가 힘들어요 캔 입장에서 자 지금 또 잡잖아 뉴까지 잡잖아 이거 뉴가 유리하거든요 뉴가 유리해요 캔을 지금 디벨로퍼님이 뉴 잡는게 신기한겁니다 지금 그것도 중국의 원투하는 뉴 잖아요 abc가 스읍 아아 고금킬 스읍 자 좋아 28대10 아 참았네 그렇지 역잡기 그렇지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재밌어요 방구쪽으로 할겁니다 이제 좋았어 자 29대10 자 이거 트리플 스코어 만들고 싶네 자 마지막 이거 꼭 잡을게요 요거 혹여 자 15승 동거 동거 어 너무 지렸고 국나 수 الخ 12 5 5 어 넘어트려 왜 좋았어 자 요렇게 30대 10으로 자 이겼습니다 아 아주 시원하게 재밌게 했네요 자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겼어요 시원하게 아주 자 저는 개인승수 16승 으로 마무리를 했구요 어 어